아 나 참.. 아 야 양파 필요 없어 지민 앤 진 액션! 엔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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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울었죠? 너 자꾸 울면 그냥 확 데리고 산다네가 그만 좀 울어!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렇지! 진락!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연기발송이 아니야 야 저 팀 망했다 내가 볼 땐 벌칙이 저 팀이다 내 목소리가 집중이 안 돼 울어! 야 갑시다 갑시다 세번째입니다 이번엔 좀 깔아봐 약간 목소리를 야 그래 그렇게 하면 해 그렇지! 그래 낫다 아 심쿵 아 나도 대사님 켜보자 저 팀 벌칙이다 유력합니다 자 고향 진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없었지 액션 그만 좀 울어! 내가 확 데리고 산다 내가! 밥 먹자 뭐라도 좀 먹자 잘 세워줘요 밥 먹자 뭐라도 좀 먹자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자 세워 밥 먹을래? 나랑 같이 죽을래? 하나 죽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넷 다섯 다섯 먹어 여덟 다시 하기 싫으니까 먹어 세 개 남았어 오 좋아 하나 야! 와 대박 야 근데 내가 볼 땐 너희가 벌칙이야 우리가 미션 실패만 안 하면 사실상 뭐 연기는 백 투 더 베이식이에요 기본과 기초에 충실을 해야 한다고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3cm는 한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아 예 앙